직업은 운전한 지 16년 됐어요. 그런데 무슨 차를 운전하냐면 경찰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고요. 16년차 이제 재직 중이에요. 역시. 우와 대박. 경찰이었어. 대박. 장세 씨 멋있다. 장세희야. 형수 형입니다. 언제 그러면 혹시. 어제 몇 시쯤이에요? 사건을 접수해서 넘기면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될 거예요. 민원도 해결하고 폭행 사건 같은 것도 처리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멋있어, 멋있어. 반전이다. 아, 40시 반전이다. 제가 군인, 군인 혼자서. 맞아, 맞아. 근데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길래 그래서. 그런데 비슷한 거지, 군인 감자는. 저는 약간 도수치료 막. 아, 맞아. 도수치료 막. 도수치료 막.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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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이는 뭐. 네, 좀. 다, 좀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셨을 것 같긴. 설은 7. 설은 7. 설은 7. 좀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41살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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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예상이 무슨 말인지. 예, 티동갑이 너무네. 그래서 아까 막 그랬구나. 그래. 편의점 사장님이. 잘 봤지 뭐. 아, 조카, 조카 볼은 되잖아요, 형, 사실. 이상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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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